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대 대선 불공정보도 국민감시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감시단이 지금 언론과 시민단체 모두 23개로 만들어졌는데 이 단체가 최근에 프로그램 공영방송, 주요방송사의 프로그램 진행자들에 대해서 모니터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걸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이거는 KBS와 MBC, 노조와 직원, 또 발언언론 모임, 공정방송을 걱정하는 시민모임, 신전대협, 또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등에서 23개 단체가 만든 단체인데, 이들이 모니터한 결과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오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여당선거운동원인가, 공영방송진행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지목한 사람은 모두 다섯 사람입니다. KBS의 최경영과 주진우, 그리고 MBC 김종배, YTN의 이동형, TBS 김호준, 일리 알려져 있는 이런 인물들인데, 그들이 얼마나 왜곡, 조작, 이런 진영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들 성명서를 통해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작년 12월 1일 대선 불공정보도 국민감시단이 활동을 시작한 지 8주째 이르러, 국민감시단은 5개의 공영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들의 편파방송이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영방송사의 진행자들은 시사평론가나 공영방송 종사자로서 매우 높은 객관성과 균형감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도하는 극단적이고 천박한 편파방송은 한국방송 70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당 후보의 발언과 대선 공략에 대해서는 의도와 배경,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정하는 반면에 유력 야당 후보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페플리즘, 후보의 능력의 의문이다, 또는 캠프 보고 채널이 문제가 있다, 구태 정치인들의 공약 등의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하면서 비난일색의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들이 공영방송의 진행자기보다는 여당의 선거운동원이나 다름없다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선 KBS의 제1라디오 최경영의 시사, 최강시사락을 진행하고 있는 최경영은 지난 1월 13일 MBC가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사적 대화를 방송하기 전에 이를 사전에 이슈화하려는 듯 당시 이 사안에 방송적합성 논란이 심각하게 제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MBC 보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주장만을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통화를 녹아온 매체가 정치 공작을 하듯 답변을 유도하고 이를 정치적 성향이 강한 매체와 공유하는 등 취재 윤리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음에도 그러한 내용은 일절 다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 부인 검증의 필요성 이상으로 대통령 후보자 검증이 필요한 만큼 MBC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형이나 형수에 나오는 대화도 방송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주장 역시 전혀 언급하지 않는 편파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최경영은 지난 1월 10일 방송에서 멸공 논란을 언급하며 멸공 논란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기업이나 부유청의 일탈 행위를 왜곡 과장해서 정권에 비판적으로 보인 특정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는 데 집중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멸공을 핑계로 한국의 재벌기업이 돈을 번만큼 세금 내기는 커녕 그마저도 깎아보려고 합법적으로 로비를 하거나 세금 내기 싫어서 탈법 불법적으로 조소의 도피처에 돈을 숨겨놓거나 이중국적자라도 괜찮은 게 멸공주의자들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본인들도 군대 안 가고 그 족불 언론의 사조들이나 아들들도 군대 안 가잖아요. 이렇게 말했다거나 또는 그러면서 멸공하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발언을 일삼으며 이게 공룡방송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의 발언인지 여당 선거운동원이 분해 못 이겨 막말 수준의 적개심을 표현한 발언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발언들이 이어졌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YTN의 이동형 진행자 역시 비슷하다 동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형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멸공 논란과 관련해서 역시 근거 없이 상시 밖의 논리로 특정 야당 유력 후보를 신뢰하게 비난했다고 합니다. 이동형은 지난 1월 10일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운영하는 마트를 찾아가서 달걀, 파, 멸치, 콩을 사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앞글자만 따면 달, 파, 멸공이 됩니다. 달, 파, 문, 파, 멸공이죠. 이렇게 유치할 수가 없다. 북진 통일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북진 통일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이런 발언을 방송에서 했다는 겁니다. 마트에서 구입한 생불품 논란을 두고 무지막지하게 북진 통일로 확장시키는 발언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이동형 씨가 과연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서의 최소한의 자질이나 이성적인 판단력을 갖고 있는지를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편파 방송의 심각성은 현 정부 들어 노골적인 편파 방송으로 오랫동안 지탄을 받아온 TBS 김호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김호준은 지난 1월 14일 열린 공감TV 강진구 기자를 초청해서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핵관이 있으며 윤핵관이 무당이다라는 제보를 했다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방송했습니다. 이날 김호준은 강진구에게 캠프 내 무당의 상주 사실에 대한 무당의 상주 사실, 캠프 안에 무당이 있다는 겁니다. 무당의 상주 사실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묻지 않았고 강진구 역시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제대로 된 언론 종사자라면 하지 말아야 하고 또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숨은 진짜 의도는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 같은 행때는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에 자행된 생태탕, 엉터리 제보를 연상케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황당한 편파 방송 진행자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인물은 MBC 시선집중의 김중배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중배의 발언은 공룡방송 진행자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매우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중배 씨는 연초 1월 6일 방송에서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해체 결정을 독재정권 시절의 비상계엄령이라고 하면서 비상식적인 비유를 들어서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의 결정은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 3두 체제가 이제는 아니고 황제 체제로 가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행자가 과연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인지 듣는 사람의 길을 의심하게 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효율적인 선거를 위해서 선거 체제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대선 캠프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고 이재명 후보의 캠프 역시 지난해 이와 비슷한 효율화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당시 여당의 캠프 축소에 대해서 김중배는 이런 야당 후보를 향한 방식의 비판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편파 진행자로 빼낼 수 없는 인물은 KBS 1라디오의 주진우를 들 수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12월 20일이죠. 방송에서 주진우는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초청했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인터뷰한다는 것은 하나의 검증 과정임에도 이날 진행자 주진우는 시종일관 이재명 후보 띄우기에 전점했다는 겁니다. 마치 선거 캠프 운동원처럼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말을 7번이나 반복했고 유사한 표현도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선 후보를 검증한다고 하면 그가 곤란해하는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질문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의 전과사범 이력이나 대장동 특계 과정에서의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자신의 역할 그리고 최근에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의 부하들에 대한 입장은 국민적 관심사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질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행자 주진우는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종일관 노골적으로 직권당의 후보를 축제 세우는 낯뜨거운 정권 비호 정권 응원 방송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공룡 방송사의 경영진들은 대부분 언론 노조 그러니까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의 집행부 출신들이거나 또는 친 언론 노조,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 출신 인사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과거에 현 정권 탄생 전후로 각종 선거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방송의 독립을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 직권 세력과 각종 정책 협약을 맺는 등 사실상 여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노골적인 이중행각을 보여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 공룡 방송의 경영진들이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자격이 없고 비상식적인 인물들을 불러앉혀서 국민의 교동한 세금을 낭비해가며 편바방송을 방치, 조정하고 있는 것은 현 정권의 연장에 이들 경영진들이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권이 연장이 되어야만 이 방송사 언급되어 있던 이 방송사들의 경영진도 함께 자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이렇게 돕고 있다는 겁니다. 대선 불공정 국민감시단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룡 방송 사장들을 상대로 최소한의 자격도 없는 이들 편파 방송 진행자들을 즉각 방송에서 퇴출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까지 방송에서 보여온 행태는 공룡 방송의 진행자가 아니라 여당의 선거운동원의 행태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매일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왜곡되고 편파적인 정보들은 국민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방세 방해하는 매우 위중한 사안으로 판단해서 우리는 이들 방송사의 경영진과 간부, 기자, PD, 진행자 해당 프로그램을 상대로 시청과 그리고 청취거부운동, 선관위, 방통위 등 사법기관에 제소하거나 고발 등의 국민감시단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총력 대응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022년 1월 20일 20대 대선 불공정포도 국민감시단 참여언론심의단체 1동 이렇게 해서 모두 23개 단체가 여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룡 방송이라고 하는데 정말 방송 진행자인지 아니면 선거운동원인지 구별하지 못할 KBS의 최경영, 그리고 주진우, MBC 김종배, YTN의 이동영, KBS 김호준 이 다섯 사람의 이름을 오늘 이 단체가 고발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